와 정말 큰 행사였어요 제가 들어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오akers 오akers 오! 왜 안 서? 아! 정말 좋은 거 같아요 1분 30초에 1분 30초 파이럿 의아가 여행을 보며 시작! 오빙일 시작! 어떤 원리로 나는거에요? 이거는 바닥에 초음파 센서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손을 감지해서 장애가 장애물이 감지되면 고도가 올라가는 빠르게 돌아가지구 하하하하 2위 자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 페이스 페인팅 드론 초코랑 비슷한게 여기다 넣는더라구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시작 진짜 헉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레드존에 위치한 챌린저와 블루존에 그린핀의 경기 자, 시작은 이제 시작은 조금씩 양치의 초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재밌는데 재밌네 이거 주인공원에 위치한 한 번이에요 주인공원 위치를 해면서 우은용 오우 오우 다시.. 오... 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kan 한 wow 주장지를 만나면 오늘은! 많은 관심이 있다면 , 바나나 영상에서 만난 왕입니다. 무엇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와인거가 내게 부여 우리게 할 수 있어